집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로 안정감, 가족, 개인의 안전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꿈속에서 집이 등장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의 현재 삶의 상태나 내면의 심리를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집이 나타나는 꿈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각각의 꿈은 꿈꾸는 사람이 겪고 있는 특정한 문제나 감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집과 관련된 꿈의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꿈이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하겠습니다. 집이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 가정생활, 혹은 개인적인 변화에 대한 암시를 줄 수 있습니다. 집꿈의 해석은 꿈에서 집이 나타나는 방식, 집의 상태, 그리고 집 안에서의 경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꿈의 일반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은 일반적으로 안정감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꿈에서 집을 보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거나, 안정감을 갈망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집이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준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집은 또한 개인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내면의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집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방이 생기는 등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거나 내면의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집은 가족과의 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꿈에서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는 장면이 나타난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집이 불안정하거나 파괴되는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은 또한 꿈꾸는 사람의 내면, 심리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집의 상태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내면적으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태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이 혼란스럽거나 더러워져 있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내면적으로 불안정함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꿈은 변화와 새 출발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거나, 삶의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을 준다면, 꿈꾸는 사람은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집이 무너지는 꿈은 불안정한 상태나 위기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거나, 중요한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특히 가족이나 직장 생활에서의 불안정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 길을 잃거나, 미로 같은 집에서 헤매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방향을 잃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목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꿈입니다. 빈 집에 홀로 있는 꿈은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꿈속의 집이 어둡거나 차가운 느낌을 준다면, 이러한 감정이 더욱 강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살해 1.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 한 중년 여성이 꿈에서 새 집을 구경하며, 이사 준비를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최근에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등,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꿈속에서 새 집이 밝고 넓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해 2. 불안정한 가정생활 한 남성이 꿈에서 자신의 집이 지진으로 인해 무너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가정생활에서 큰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그는 가정 내에서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가정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꿈속에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3. 외로움과 고립감 한 직장인이 꿈에서 큰 집에 혼자 남겨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직장생활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꿈속에 집이 크고 텅 비어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내면적으로도 고립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집이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 가정생활, 개인적 변화,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집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필요하다면 현실에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은 때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꾀꼬리 울음소리가 집안에 들리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즐거운 모임을 갖게 된다.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울린다. 꾀꼬리의 아름다운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꿈 집안에 경사로운 일이나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울리게 됨. 꿈 아이가 돼지를 몰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복콘 로또 당첨 꿈 꿈 속에 하얀 집을 본 꿈 이는 도둑이 들어서 소나를 입힐 꿈 꿩 새끼를 가슴에 안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곧 임신을 하게 된다. 아기를 낳으면 예쁜 여아로 장차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된다. 큰 업적으로 인하여 상, 운정을 받는다. 재물, 돈, 먹거리가 들어온다. 나무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집안을 덮어 어두운 느낌이 드는 꿈 꿈 속에서 나무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집안을 덮어 어두운 느낌이 들었다면 이 꿈은 어떤 근심거리가 생길 흉몽이 된다. 나무에 걸린 달을 따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행제, 재물, 돈이 생긴다. 나무토막같이 생긴 큰 구렁이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신이 주신 만복이 들어와 돈벼락으로 부자가 되어 귀하게 된다. 혹 오만 물손하면 놀부꼴이 되어 재산을 탕진하고 거리로 나선다. 나의 집에서 나가는 꿈 인연을 끊거나 당신과의 어려운 관계가 해결되고 근심 걱정이 해소된다. 낫거나 오래된 집으로 이사하는 꿈 옛날의 인연을 다시 만나거나 미혼 남녀는 좋은 연분을 만나게 된다. 낫은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직업, 직장을 얻게 되는 좋은 꿈이다. 한자는 질병이 치러된다. 남을 양식집에 초대하여 당신이 손님에게 술을 권하는 꿈 당신 명성과 위험이 크게 떨치고 관운이 형통할 것이다. 남을 집을 방문했는데 개에 물리는 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게 됨 남의 밭에 남불이 자신의 집으로 옮겨붙어 활활 타오르는 꿈 남의 권리나 재산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여 큰 부자가 됨 남의 아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평온한 집안에 질병과 오한이 발생한다. 사서 고생, 사고, 구설, 실수 등이 있다. 남의 집 개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꿈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거나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사람이 나타남 남의 집 개와 우리 집 개가 함께 놀고 있는 꿈 가족 중 한 사람이 어떤 단체에 가입하거나 좋지 않은 사람들과 공모하게 됨 남의 집 담안을 들여다본 꿈 조용한 장소를 찾아 그곳에서 오랫동안 학문의 탐구, 기술 등의 연구 때문에 머물게 됨 남의 집 담장이나 지붕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꿈 좋지 못한 불상사나 실패 등 굳은 일이 발생되어 기해나 말썽을 치르게 된다. 남의 집 비둘기가 날아와서 잡는 꿈 비둘기는 평화와 선량한 사람을 나타내므로 남의 집에 있던 여인, 가정부가 내겨와 한동안 살게 된다. 그러나 새는 종래 하늘로 날아가므로 언젠가는 떠나게 된다. 남의 집 세빵살이를 하던 옛 시절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꿈 혹은 비슷한 꿈 참회의 반성과 모든 오욕과 잡념을 떨쳐버리고 참다운 인간상이 되라는 인생 독본과 같은 지구한 뜻이 담긴 꿈이다. 값진 경험이다. 남의 집 시체가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많은 금전 및 권리와 이권이 생기고 봉급 생활자는 승진, 영전의 기쁨을 얻게 된다. 남의 집 지문 위에 자신이 올라가 있는 꿈 부모나 가장에게 흉험이 있다. 남의 집 문서, 부동산 증서 등을 얻는 꿈 권리, 재산, 토지 등이 생기게 된다. 남의 집에 들어가는 꿈 남의 집에 들어가는 꿈은 친분 관계 있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거나 자기에게 부탁하는 일이 생긴다. 또는 이러한 해몽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오거나 자신에게 부탁할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남의 집에 초상난 것을 보는 꿈 집에 잔치가 있거나 사업상 크게 소문날 일을 예시한 꿈이다. 남의 집에서 계란을 훔쳐오는 꿈 주문을 받아 생산에 들어간다.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물품 구입을 하게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물품이 들어온다. 남의 집에서 귀금속을 훔치는 꿈 깔아놓은 외상값을 받아 가지고 온다. 부인과 세댁은 임시를 한다. 남의 집에서 누유고치를 훔쳐오는 꿈 잃었던 재물과 돈을 되찾게 된다. 태몽일 경우 임산부는 똘똘한 아들을 낳는다. 남의 집에서 다이아몬드를 훔쳐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시를 하여 옥동절을 낳는다. 행제와 재물이 생긴다. 남의 집에서 똥을 수거하는 꿈 재난을 면하게 된다. 차로 인하여 자신의 집의 똥 오줌이 흘러들어오면 행제를 하게 된다. 남의 집에서 물을 훔쳐 먹은 꿈 미혼자의 경우에는 혼담이 오감 남의 집에서 반지를 얻는 꿈 선남선녀가 약혼, 결혼식을 올리거나 경사가 있다. 세댁이나 부인은 임시를 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다. 행제, 재물, 돈, 죄수대통 등이 있다. 남의 집에서 밥을 빌려오는 꿈 별로 힘들이지 않고 재물이 들어와 쌓일 꿈 남의 집에서 예쁜 오팔반지를 훔쳐가지고 나오는 꿈 구인과 세댁은 예쁜 딸을 낳는 태몽이다. 깔아놓은 외상값을 받는다. 남의 집으로 들어가는 꿈 남의 집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생각지도 않은 일을 부탁받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다. 남의 집을 방문한 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거나 갖가지의 부탁을 받게 된 남이 자기 집을 마구 허물어내리는 꿈 타이에 의해서 자신의 진로를 바꾸게 되거나 스스로 자포자기할 일이 생기게 됨 남의 집에 들어오는 꿈 누가 자신에게 관련된 일을 알려고 하거나 실제로 방문객이 있게 된다. 남자가 낡은 집으로 이사하는 꿈 남자가 낡은 집으로 이사하는 꿈을 꾸게 되면 아름다운 여성을 배필로 맑게 된다. 남 모르는 사람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꿈 뜻밖의 손님이 회방하거나 급한 소식을 듣는다. 불청객 우한이 들끓는다. 낯선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 낯선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누군가 낯선 사람이 찾아오거나 숨겨진 비밀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다. 내 집에 괴물이 들어오는 꿈 남의 모력으로 인해 손해를 본다. 또는 집안에 우한 불화가 생긴다. 내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귀찮은 일을 당한다. 금전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손해를 입는다. 반대로 내 집에 아무도 없는 꿈은 식구 중에 병자가 생기게 된다. 내 집에 불이 나는 꿈 보통 불을 보는 것보다 더 좋다. 내 집에 재혼이 들어온다. 앞에 있을 재난까지도 면해준다. 냉장고나 집안의 가구 안에 있던 독수리가 날아가는 꿈 오래 간직하던 보물을 팔거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게 된 냉장고나 집안 가구 안에 있던 독수리가 날아간 꿈 냉장고나 집안 가구 안에 있던 독수리가 날아간 꿈은 오래 간직한 본분을 팔아야 하거나 자기만 알고 있던 지식이나 기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게 될 징조이다. 넓은 들판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마당에서 샘물이 솟는 것을 보는 꿈 어떤 기관을 통해서 창작물이 발표되거나 사업자금이 생겨서 성공하게 되고 재물을 얻게 된다. 녹각을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상, 훈정을 받거나 귀한 물건을 얻게 된다. 선물, 재물, 물품 등의 횡재수가 있다. 논마트를 일고다가 집에 돌아오는 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거나 신규 사업 및 품목의 개발에 많은 유익이 따르고 장차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며 가업이 번창하게 된다. 논이나 밭, 도지 등은 사업의 기반, 자기 세력의 판도 및 여건이나 능력, 환경 같은 주의 상황을 상징한다. 논의 물이 터져 이웃집 논으로 흐르는 꿈 재물의 손실이 있거나 사상적 침해를 받는 일과 관계한다. 농부가 쌀 가마니를 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행운 물품, 식품, 식폭 등이 있다. 높은 산 정상 위에 큰 기와집이 보이는 꿈 혹은 비슷한 꿈 승진하여 중앙이나 유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입하, 당선, 합격 등의 길조이다. 누군가 자기 집 담장을 부수고 있는 꿈 변화를 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음을 암시 누군가 자신의 집에 낙엽을 한 짐 부리고 가는 꿈 누군가 자신의 집에 낙엽을 한 짐 부리고 가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일이 생기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한다. 누군가 폐어로 변한 건물이나 집 또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꿈 폐어는 생명의 활기나 온기가 전혀 없는 상태로 죽어있는 것과 같은 상태, 움직임이 멈춘 상태를 상징한다. 폐어란 살던 집이 허물어지고 인적이 전혀 없고 주변엔 잡초만 무성한 경우 등을 뜻한다. 어떤 건물이 폐어로 변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 폐어로 변한 건물이나 집 또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꿈은 그 누군가에게 멀지 않은 장래의 큰 재앙이 닥칠 예지몽이므로 그 사람에게 주의를 주어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군가가 담위에 올라앉아 자신의 집을 내려다 보고 있었던 꿈 담위 자신의 집과 남의 집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쌓는 것을 말한다. 주로 자신의 영토, 즉 세력권, 이익, 방어를 상징한다. 또한 담장은 자신과 사회, 세계 사이의 가로노인 장애를 상징한다. 혹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것, 가령 부모, 가족, 가정, 절친한 친구 등을 상징한다. 누군가가 담위에 올라앉아 자신의 집을 내려다 보고 있는 꿈은 현실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신상이나 가정 내 문제를 알려고 하거나 사생활을 간섭하려는 것을 암시한다. 누군가가 자기 집 담장을 보수고 있는 꿈 변화를 갈망하나 마음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꿈 내면의 변화를 촉구 누군가가 집 안으로 누런 황소를 끌고 들어오는 꿈 아들 태몽 누런 개가 집 안으로 들어와 새끼를 많이 낳는 꿈 그동안 노심초사하며 애태우던 일이 시원하게 해결되고 당신, 승진, 합격 등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며 대인관계가 좋아져 만사용통하게 될 꿈 누런 소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이 생긴다 누런 용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 집 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이 풍족하게 된다 돈과 먹을 것이 만당하다 눈이 덮인 초가집을 본 꿈 자금을 융통하면 잘 풀림 늑대가 집에 들어오는 꿈 예기치 않던 일이 터져 어려움을 겪게 되고 혹 도둑을 맞는다 다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돼지를 데려오는 꿈 다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돼지를 데려오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이 번창하고 주위 사람이 부러워할 일들이 생기며 결혼이 성사되거나 복권 등의 좋은 소식이 있을 길몽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집에 낙엽 한 짐을 짊어지고 오는 꿈 자신에게 자본을 대할 사람이 나타남 다른 집에 대문이 꼭 닫혀있는 것을 보는 꿈 절친한 사람과 절교하게 된다 다시 집을 짓기 위해 집을 허무는 꿈 재정비나 경신할 일이 있게 될 꿈 직장을 옮김 달빛이 집안을 비추는 꿈 기다리던 사람한테서 기쁜 소식이 이르거나 사업이 흥하고 재수가 대통할 꿈이다 달기 자신의 집에 지붕 위에서 크게 운 꿈 편지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장차 좋은 이득이 있음 담장 위에 올라 이웃집 내부를 내려다 보거나 밖을 전망하는 꿈 남의 세력권을 자신의 권세 하에 넣거나 남의 일을 간섭하거나 검토할 일이 생긴다 당신의 집에 불빛이 환한 꿈 어떤 일이든 성공할 꿈 집안의 가족 주의에 결혼을 하게 될 꿈 대나무 족순을 잘라서 집으로 가져오는 꿈 외처에 재물이나 이권이 생기든지 외손자를 두게 되는 기쁨이 따르게 된다 대낮의 산속에서 집을 발견하는 꿈 루즈를 보는 형국임으로 죽을 고비나 불행한 사태에 부딪혀 큰 환난이나 실패 손실 등 장애를 치르게 된다 대변을 짊어지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이나 돈이 생겨 큰 부자가 된 대추한 자루를 어깨에 걸어매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물품, 수입, 일거리, 책임 등이 있다 대통령이 수행원과 함께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꿈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자신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김 도깨비가 쌀가마를 쥐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도깨비가 쌀가마를 쥐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재물과 돈이 많이 들어와 집안이 물질적으로 넉넉해진다 도둑이 이웃집으로 들어간 것을 본 꿈 도둑을 잡거나 신문기사를 읽게 됨 도둑이 자기 집에 벽을 뚫는 꿈 주의할 일 좋은 소식이 생길 징조로 결혼이나 직장에서의 승진, 취집, 입학 등 좋은 일이 생길 길몽 도둑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꿈 도둑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도둑을 잡거나 도둑에 관련된 정보를 듣게 된다 도랑 냇물 또는 길이 집 앞에 생기는 꿈 도랑이나 냇물이 집 앞에 생기는 꿈은 계획한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 이를 망치게 될 진조입니다 찐티유곡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일어날 불길한 문세입니다 도서관이나 남의 집에서 책을 얻어오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발굴한다 횡재수가 있다 독수리 매의 솔개 등이 집에 있는 닭을 채가는 꿈 집에 재물을 잃는 손재수가 있고 식구 등 한 사람을 잃게 된다 돈자루를 짊어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여 떼돈을 거머쥐게 된다 주문 생산으로 일거리가 많아 분주다 사하게 된다 공사, 하청, 낙찰, 작업 반입반출, 생산 수출입, 선물 물품 등이 있다 돈벌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문서를 잡아 재산을 증식하게 된다 작품 창작을 하게 된다 돈이 가득 담긴 금고를 집 안으로 가져오는 꿈 집 안이나 경영하는 사업체에 든든한 자본줄이 생김 돈이 든 괴짝을 집으로 가지고 오는 꿈 돈이 든 괴짝을 집으로 가지고 오면 경영하는 사업체에 좋은 방도가 생긴다 돌고래를 잡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온 꿈 생각지도 않은 목돈이 들어오거나 큰 재물이 집 안으로 들어올 것을 암시하는 길몽 돌고래를 잡아서 집 안으로 들어온 꿈 생각지도 않은 목돈이 들어오거나 큰 재물이 집 안으로 들어온 돌멩이를 자꾸 집어던지는 꿈 개인관계라 금전거래, 직업 또는 사업 등과 연관된 다툼 내지 말썽에 부딪히게 된다 우벌적인 사고나 폭력 사태가 빚어질 위험성도 있다 돌아가신 부모나 할아버지가 서로 이끌어다 집 안에 매는 꿈 식구가 늘어나기도 하는데 자식을 낳는다기보다는 아내나 며느리, 식모가 들어오거나 외부에서 재물이 들어오기도 한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말을 타거나 짐으로 들어오는 꿈 깊은 소식이 있을 짐조의 꿈 행운이나 반가운 사람이 찾아올 꿈 돌아가신 아버지가 금은보화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꿈 뜻밖의 행제가 생겨 운수가 대통하게 된다 행운, 재물, 돈, 희소식 등이 있다 돌아가신 조상 할아버지가 말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뜻밖의 먼 곳에서 깊은 소식을 듣게 된다 돌아가신 조상이 암소를 끌고 와 집안에 들이는 꿈 돌아가신 조상이 암소를 끌고 와 집안에 들이는 꿈은 집안에 든든한 새로운 여자 식구가 생길 것을 암시한다 성실하고 믿음직하여 집안을 번성시킬 그런 성품의 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새며느리이거나 그런 딸을 잉태하는 태몽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물이 들어오는 등 좀 은소식이 있을 것이다 돌아가신 조상이 집안으로 말을 끌어들이는 꿈 고용이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재물과 이권을 얻게 된다 돌의 종류와 관계없이 돌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꿈 재수가 좋은 길몽으로 돌의 크기와 비례하여 재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있을 짐조 돌집을 짓는 꿈 돌집을 짓는 꿈을 꾸게 되면 회사, 교회, 연구소 등을 설립하거나 학문적인 업적과 명예를 남기게 된다 돗자리나 방석을 새로 사거나 집안으로 옮겨 들여오는 꿈 가업이 번성하고 소망하는 일에 순탄한 발전이 따르게 된다 반면 집안에서 문 밖으로 드러내놓는 꿈은 흉몸이다 돼지 새끼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부인이나 세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는 태몽이다 걸축한 행제소가 있다 걸축한 자식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하였다